2. 2. 3. 5. 5. 리그 세트. 나지원은 달리고 밀어친 타고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높게 떴는데요. 우익수가 먼 거리를 달리면서 유한준이 미끄러지면서 잡았습니다. 2. 2. 3. 3. 2. 이.. 1호 선수가 NC 소프트웨어 결정을 지었는데요 3루 2연곤 넘어지면서 멈춰놓고 1루에 조은수빅 2곡 유격수! 1루! 막아놓고 1루!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 말로 메시가 돌아왔네요 김선빈 결정적인 수비입니다 역전타를 막아내고 있는 김선빈의 멋진 수비입니다 김선빈의 멋진 수비는